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나이파들입니다.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의 사랑이었네 어쩌다 사랑에 빠져내죠 사랑은 영일이 되었네 이럴지도 제가 낳이지도 못할 거라면 정권 논약을 내게 주세요 그 사람의 눈을 잡아서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은 없을까 정권 논약이 있다면 정권 논약이 있다면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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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언약이 있다면, 좋은 언약이 있다면 누가 내게 해줄 수 있나요? 그 사람의 눈을 잡고사 그 사람을 놓치기 원하고 이렇게 가슴을 앞을까 좋은 언약이 있다면, 좋은 언약이 있다면 누가 내게 해줄 수 있나요?